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오는지도 알아볼까요? 다양한 질문들, 서비스 고객 만족 그런 질문들이 나올 텐데 실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입사하신 분의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받으신 질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가 호텔리어로서 본인은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전 이런 질문 나오면 호텔리어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F&B 직무를 지원하신다면 호텔리어는 그냥 고객에게 뭘 제공합니다. 최상의 서비스, 최적의 서비스 이런 뻔한 말이 아니라 저는 F&B 직무가 고객들한테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경험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호텔이 조금 더 어떤 명성을 얻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일반적인 대답이 나올 거라 충분히 면접관들은 거기까지만 예상할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한 단계만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 경험해본 게 있냐. 그럼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뭐 해봤다가 포커싱이 아니죠. 영화관에서 고객을 만족시켰든지 아니면 블랙 컨슈머를 해결했든지 등등 그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카테고리와 시켜서 여기에서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호텔 직무에서 잘할 수 있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너의 능력을 상중하로 나눴다면 만약에 두 분이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나연 MC는 보는 MC로서의 역량을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네, 이거 공식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면접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능력은 중점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인분을 뽑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중인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남아야 할 갖춰야 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호텔을 다니면서 지금 능력으로도 다른 호텔에 비해 있는 사원에 비해서는 뛰어난 편이지만 이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걸맞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면접관이 우리 나연 씨가 마음에 들면 저는 한 번 더 꼬집을 볼 것 같아요. 어떻게 꼬집을까요? 그런데 지금 나연 씨의 어떤 중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상인 분이 좀 필요해요. 나연 씨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접니다, 저. 상.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뽑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미 완성된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하면 완성된 사람을 뽑고 싶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압박 질문이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냐면 그냥 제 전략은 저는 면접장은 여러분들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건 압박이 또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특히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어떻게 상 중화 중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중화 쓰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런 것들은 상 쓰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상을 썼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너의 모습은 상이 아니야? 라는 압박 질문이 들어온다면 예,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은 지금 비록 중일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 회사의 최고의 상에 등급이 되고자 하는 미래가치를 적은 것입니다. 등에 어떤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좀 보여주셔야 될 모습은 또 내가 충분히 그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급적 상으로 좀 쓰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외국어 능력 적는 칸에 영어, 회화 능력 이렇게 해서 상을 써야 되나 중을 써야 되나 회화는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중을 썼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상으로 쓰지 왜 중으로 썼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정해진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차피 이런 면접들 압박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하실 수 있는 근거만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상위 포지션으로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포지션으로 써라. 이것은 중요한 얘기였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제 본인의 열정을 표현한다면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되니까 저는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성과 창출의 예로 말씀해주시면 좋고요. 외국어로 현재 심정을 표현한다면 이런 것들 센스 있는 답변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상황 면접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